오 좀 전에 샤워했나보다 향이 남아있어 섹시한 머스크 향 좋아 난 옹이가 섹시해서 좋더라 유미야 무슨 생각해? 크다 누가 쟤 좀 끌고 가 유미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더 놔 미안해 얘들아 나무가 크다고 나무가 니가 덜 거야 얘들아 우미는 아무 생각도 없어 순수하게 집에 초대한 건데 설레발치지 말자 그러자 그래 옷이 너무 크죠? 네 좀 이게 제일 작은 건데 안 돼 안 돼 응큼 싸우러스야 진정해 워워워 아우 진정해 유미가 내 옷을 입었다 쇠골이 너무 섹시하다고 얘들아 모두 잡아당겨 가부터 아! 알았어! 아... 좀 많이 크네요 어... 그러네 근데 그게 제일 작은 거라 아... 아... 그래도 귀여워요 또 귀여워요? 난 귀여움의 화신인가 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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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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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사답게 굴어야지 워워워워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좋아좋아좋아 여기서 망치면 안 돼 유미가 너란 존재를 알면 아주 질색할 거라 워워워워 진정해 아휴... 아... 너란 존재 아휴... 어... 아휴... 아휴... 이 속에 일단 깨끗게 아휴... 그래서